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김장은 안 오고 김치는 많이 가져가던 동서가 시원하게 응징을 당한 사연인데요. 후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1년차 40대 초반 아줌마입니다. 저희 시부모님 1년 중 가장 큰 이벤트인 김장 때가 다가오니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글을 씁니다. 판에서 보면 벌써 추석 얘기는 한물 가고 벌써 김장에 대한 스트레스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네요. 일 자체가 힘들어서 김장을 하러 가기 싫다는 글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은 안 하고 김치만 받아가는 얄미운 형제 때문에 김장에 가기 싫다는 글이더군요. 저도 그 얄미운 시동생 내로 인해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지요. 신랑과 결혼을 하고 그해 겨울부터 저는 시댁에 김장을 하러 갔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살고 시댁은 경기도 외곽에 있어요. 시부모님의 고향은 원래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의 한 동네입니다. 아버님 은퇴하시고 전원생활을 하시겠다고 시골 동네로 이사를 가신 거죠. 지금 시부모님이 사시고 계신 곳으로 가신 때가 저희 결혼한 지 1년 되었을 때였어요. 시부모님은 그곳에 집과 옆에 텃밭을 매입하셔서 들어가 사시고 계십니다. 시댁 옆에 밭은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좀 커요. 그곳에서 농사일 하시면서 계시는데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도 주말에 종종 갔었지만 아이들 태어나고는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아이들 흙만질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서울 저희 동네의 놀이터에서 모래장난을 아이들에게 시키고 싶어도 워낙 그 모래 속에 고양이 똥이 많이 나오니 좀 꺼려지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에 가면 아이들이 깨끗한 흙에서 흙장난도 할 수 있고 여름에는 시댁 마당에서 큰 다라에 물을 받아놓고 물장난도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았어요. 겨울에는 텃밭 옆에 비탈길에서 눈썰매도 탈 수 있고요. 이런 것을 정말 공짜로 아이들에게 체험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신랑도 시댁에서 아이들과 놀면서 자기도 신나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신랑은 장남이고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습니다. 신우와 시동생 둘 다 수더분한 성격이에요. 신우의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요. 동서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정이 안 가는 사람이었는데요. 동생내는 결혼 7년 차입니다. 결혼하고 이듬해부터 시동생은 아이 셋을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김장 때 사실상 저희와 신우에는 하는 일이 많지는 않다고 봐야죠. 서울에서 자라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김장하는 날에 시댁에 가보면 무채를 썰어서 김치속을 만들어서 철임배추에 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김장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아시죠? 배추를 심고 키우고 배추 뽑아다 다듬고 절이고 하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요. 그것을 시부모님께서 동네분들 도움을 조금 받아 저희와 신운해가 오기 전날까지 다 해놓는 것이었죠. 김장날은 김치도 하고 수육을 해서 방금 만든 김치와 함께 먹고 아버님 진열장에 있는 와인도 제 마음대로 꺼내서 먹고 하면 허리는 며칠간 아프지만 저도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좀 크면서 김장하는 거 재밌다고 좋아하더군요. 어른들 김치 만드는 동안 아이들은 옆에서 놀다가 잔심부름도 하고 그러면 아버님은 아이들이 하는 잔심부름이 아이들 없으면 어른 누군가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며 아이들도 어른 한몫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시동생네는 아이들이 크는 동안 시댁에 거의 오지도 않았지만 김장때가 되면 시부모님과 저희 신운해가 허리가 끊어져라 담근 김치 실어가기 바빴죠. 지금까지 아이들 어리다고 어머니께서 동서를 안 부르시다가 재작년 김장때 동서를 처음 불렀습니다. 동서는 친정에 가서 김장에서 먹겠다고 하며 김장때 다시는 자기를 부르지 말라고 했답니다. 동서가 어머님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해 김장날 시동생네는 점심 먹을 때쯤에 시댁에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수육과 겉절이에 점심 먹고 동서는 아이들과 집안에만 있다가 가져온 김치통에 김장김치 꽉꽉 채워서 갔어요. 아버님이 저녁 먹고 가라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 한다며 집에 갔습니다. 그날 저도 감기 기운도 좀 있어서 컨디션도 안 좋은데 시동생네가 그렇게 얄미운 행동을 하니 일도 더 힘들게 느껴지고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는 시부모님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김치통들을 집에 올려와서 김치냉장고에 모두 넣고 씻고 나니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신랑에게 시동생네 얄밉다고 했더니 그렇게 생겨먹은 놈을 어쩌겠냐고 하더군요. 작년 김장을 할 때는 한참 전부터 저희가 주말에 가서 시부모님과 배추 모종 내는 것도 함께 했습니다. 배추모를 심고 옆에 알타리무도 키우고 했는데 재작년에 동서가 그렇게 얄미운 행동을 했던 것이 어머님도 못마땅 하셨는지 이번에는 김장하러 오는 사람만 김치를 줄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어머님이 설마 진짜로 그러실까 하고 어머님 말씀을 반신반의 했습니다. 게다가 저와 신랑이 시부모님과 함께 배추모종을 낼 때 개수를 세워봤는데 시동생네까지 김치를 주고도 남을 만큼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얄미운 동선애가 일은 안 하고 김치는 받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작년 김장 때 저희 가족은 토요일에 가서 배추 다듬고 절이는 것까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김장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하기 며칠 전에 어머님은 동서와 통화를 했대요. 이번에도 동서는 친정에서 김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더군요. 어머님은 그래도 시동생이 엄마 김치를 찾는다며 동서에게 김장에 오라고 했대요. 동서는 그날 스케줄을 봐야 한다고 얼버무리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장 당일 시동생네는 당당히 새로 구입한 16리터 김치통 4통 그리고 어머니 댁에서 가져갔던 빈통 한 통 이렇게 총 5통의 김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역시나 점심 먹을 시간이에요. 저희가 전날에 시댁에 가서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밥을 먹고 일을 했던지라 점심을 11시도 채 안 되어서 먹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 도와주시러 오신 동네 아주머니들도 시장하실 것이라며 아버님이 일찍 점심을 먹자고 하셨어요. 시누네는 일찍 와서 아침을 안 먹고 11시에 밥을 함께 먹었죠. 그리고 시동생네는 12시 좀 안 되어서 시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머님이 시동생네 오자마자 밥부터 먹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그날은 밥 먹었냐 소리도 안 하시더군요. 그날은 웬일인지 수육도 하지 않고 점심은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시동생을 보고도 시부모님 두 분 다 본체만 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춥다고 아이들과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3시쯤 김치를 김치통에 담는 것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일이 모두 끝났는데 시동생이 가져온 통에는 김치가 담겨 있지를 않더군요. 시부모님의 표정을 중간중간 살폈는데 이번에는 애누리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일이 모두 끝나고 뒷정리까지 끝났더니 4시쯤이 되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돌아가시고 저희와 시누내는 트렁크에 김치통을 싣고 시부모님 내 김치통은 시댁 창고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모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시동생네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저녁을 나가서 먹을까 어떻게 할까 하는 얘기를 하다가 눈치만 보던 시동생 부부에게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애들도 어린데 일찍 가라고요. 시동생은 눈치만 보고 있는데 동서가 시동생에게 김치 다 실었으면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동서에게 너 친정에서 김치 한다길래 너희 거는 안 했는데 설마 김치 가져가려고 온 거니? 이러시는 거 있죠? 동서의 놀란 표정과 떨리는 입술 옆에 있던 남편이 동서에게 제수씨 설마 일 하나도 안 하시면서 김치 가져가려고 김치통들 가져온 거였어요? 난 작년에 가져갔던 빈통인 줄 알았는데 진짜 김치 담아가려고 가져온 통이었나보네? 이러더라고요. 동서는 거의 울듯한 표정이었어요. 시동생이 조용히 아이들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원래 자식들 시댁에 왔다가 집에 간다고 나가면 집 앞에서 차 안 보일 때까지 계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날은 거실에서 간다고 인사하는 시동생 부부에게 그래 조심히 가라 라고 인사하시고 나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와 남편이 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차에 타는 시동생에게 남편이 제수씨가 일하러는 안 오고 여태껏 너 시켜서 동치미고 열무고 싫어오라고 해서 갖다 먹었다며 너도 이 새끼야 양심이 써봐라 우리랑 땡땡이네는 와서 일도 하고 김장 양념값도 엄마 드리는데 니네는 그렇게 김치만 갖다 먹고 싶냐? 내가 이번에도 니네 거 김장해주면 다시는 김장하러 안 온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다. 양심 좀 가지고 살아 이 새끼야. 이랬어요. 너무 고소해서 제가 옆에 있다가 여보 조용히 해. 동서 듣겠어. 양심은 도련님만 없는 건가 뭐? 라고 동서 다 들리게 얘기했습니다. 동생네를 배웅하고 저녁 먹고 저희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나니 개운하더라고요. 신랑에게 진짜로 어머님께 시동생 내 김치 주지 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부모님께 서운한 것보다는 자기에게 서운한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을 그렇게 했다더군요. 저는 시동생 내 김치 못 가져간 것만으로도 신이 나서 신랑에게 역시 당신은 생각이 깊어 라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칭찬을 했어요. 시동생 내 김치 안 준 것이 누구의 생각인지 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얄미운 동서가 김치만 쏙 받아갔으면 나도 내년부터 김장 안 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매년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럴 일이 없어서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래야 공평하죠. 고생하는 사람의 감정을 위해서라도 일 안 하는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해야죠. 까짓 거 좀 해주지 형제 간에 너무하다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만큼까지는 마음이 넓지 못한가 봐요.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동서와 통화할 때 너네는 친정에서 김장에서 이번에도 안 올 거지? 하고 물어보신 것에 동서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고 얼버무렸다는데 올해는 동서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어요. 만약에 처음으로 동서가 김장에 참여한다면 제가 동서 좀 빡세게 굴려주려고요. 그동안 핑계대면서 김치는 엄청 받아갔는데 그거 동서 부부가 다 먹기나 했겠어요. 아이들은 어려서 김치 거의 안 먹을 거 뻔하고요. 여기저기 동서 친정에 인심이나 썼겠죠. 어쨌든 이번 김장날의 동서 행동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후기입니다. 댓글 잘 읽어봤습니다. 이 글을 보낼 때 약간 조마조마 했었는데 김장날 얄미운 시동생네 김치 안 주고 그냥 보낸 저희 시부모님 칭찬이 대부분이라서 안심이었습니다. 시동생네가 아이가 어려서 그런 것인데 제가 속이 좁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말씀하신 분은 거의 없는 것도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지난번 김장에는 시동생네가 늦지 않게 왔더군요. 시동생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우리 아이들과 어울려 집안을 들락거리며 놀 정도였습니다. 12월 초였지만 그날 날이 따뜻해서 아이들이 밖에서 놀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일 도와주러 오신 동네 아주머니 두 분 저희 부부, 시누부부, 시동생 부부는 김치 속 버무려서 김치 속 채우며 김치를 만들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잘 놀았습니다. 없던 일꾼 두 명이 더 생기니 일이 훨씬 수월해진 것 같았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일을 잘 못하긴 했지만 철인 배추라도 나르고 김치통이라도 나르고 했습니다. 이 일은 원래 우리 아이들이 하던 것이었는데 시동생 부부가 이 일도 하고 김치 만드는 것도 하니 확실히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저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우리 가족들 함께 먹을 수육을 삶느라 왔다갔다 해서 김치 만드는 일은 별로 안 했네요. 고기 나르고 다 먹고 나서 접시 치우고 솥 닦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김장이 끝나버렸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점심시간 조금 지나면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파서 며칠 고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또 중간중간 아이들 울거나 해서 동서가 가보려고 하면 어머님이 콕 집어서 저보고 가보라 하셔서 저는 더 조금밖에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센스 있으시죠? 일 다 끝나고 각자 김치통 트렁크에 싣는데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을 비롯해서 각 사돈댁에 갖다 드리라고 김치통 하나씩 더 주셨습니다. 항상 있었던 일이긴 했지만 그날은 제가 허리가 안 아파서인지 사돈까지 챙겨주시는 시부모님께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다들 힘드니 저녁은 나가서 먹자고 하셔서 저녁 먹고 다들 곧바로 출발하려고 집에 갈 준비 다 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밥 먹으면서 신랑이 시동생과 동서에게 부모님 집에 자주 오라고 했어요. 아이들 어릴 때 흙 많이 밟고 살아야 한다고요. 와서 부모님 밟일도 거들고 아이들은 흙에서 놀면 따로 어디를 놀러가거나 할 필요도 없다고 했더니 시동생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밥 다 먹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집으로 와서 김장김치가 담긴 김치통으로 김치냉장고를 채우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동서는 이번 김장 때 처음으로 일을 해봤으니 며칠 고생했겠죠? 힘들었던 기억에 올해 김장 때 안 오려 할지도 모르겠네요. 와서 함께 일하지 않으면 시부모님께서 김치 안 주시니 안 오고 김치를 사 먹던지 와서 일하고 김치 가져가던지 알아서 하겠죠. 어쨌든 김장날 안 오고 김치는 가져가는 얌체 같은 사람은 없어서 김장날 힘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후기가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후기를 보냅니다. 제 글에 관심 가져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며 제 마음에 공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김장하러 온 자식과 함께 안 온 자식들 김치까지 챙겨서 일하러 온 자식들마저도 짐빠지게 만들던데 스니님 부모님은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사이다 사연의 사이다 후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카페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아이의 부모를 참교육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시끄럽고 민폐 끼치는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맞춤과 빠충을 만났던 일이 있었어요. 글로만 보던 것을 실제로 겪으니 노키즈존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날이 따뜻해서 집에만 있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남친이 저희 집으로 온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남친이 집으로 와서 집에 있기 답답하다며 웬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봄에 걸맞는 밝은색 옷을 입고 남친차에 탔습니다. 서울에서 데이트를 해봤자 어딘가 실내에 들어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괜히 불안해서 차라리 야외로 나가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목적지 없이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춘천에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예쁜 카페였는데 들어가자마자 뛰어다니고 있는 아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있는 가족이 답답해서 놀러 다니는구나 하고 별 생각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에 자리는 반 정도 차 있었고요. 카페에서 핸드폰으로 1시간 뒤 2시간 뒤 교통 상황을 보면서 남친과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좀 무딘 편이라 그때까지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너무 시끄러우니 보호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남친은 아기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언니 집에 남친이 놀러가면 지치지도 않고 조카와 놀아주곤 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언니 집에 놀러가기 조심스러워서 자주 못 가는데 언니가 남친이 자주 못 온다고 아쉬워할 정도입니다. 시끄럽게 카페 안을 뛰어다니는 아이의 보호자가 누구인가 살펴보니 그 아이의 엄마, 아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저러다 부모가 조용히 시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가고 저희와 그 아이네 가족 그리고 다른 한 테이블이 남았을 때까지도 그 아이는 카페를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큰 소리를 계속 내더군요. 그 아이네 가족 중 아무도 아이에게 주의를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오히려 아이가 신발을 신은 채로 의자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 다칠까봐 아이를 잡아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빠는 아이가 그렇게 정신없이 소리지르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희 테이블로 와서 남친의 핸드폰을 잡더니 뺏으려고 했습니다. 남친은 좋은 말로 아이에게 이거 아저씨 거야 하면서 핸드폰을 그 아이의 손에서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남친의 얼굴을 때리는데 남친이 슬쩍 피해서 아이가 남친의 어깨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울더라고요. 누가 보면 남친이 아이를 때린 걸로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빠가 달려오더니 아이를 달래면서 아이에게 왜 우냐고 하더군요. 아이는 더 큰 소리로 울고 저는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싸움 날까봐 무서워서 제가 아이 아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그 아이 아빠는 아이가 가져가려 하면 그냥 두지 뭘 그걸 강제로 아이 손에서 빼앗아요. 우리가 알아서 다시 갖다 줄 걸 이러는 거예요. 뭘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남친은 저기요 애가 그렇게 시끄러운데 주의도 주지 않고 남의 휴대폰을 그냥 가져가려는데 그걸 그냥 둬야 한다고요? 라고 했더니 뭐가 시끄러운데요? 이러면서 시비조로 나오더라고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이 엄마가 하지마 그냥 하지마 라고 말하는데 저도 화가 나서 여기 공공장소인 거 모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는 뭐라 궁시렁거리면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이 아빠가 테이블로 돌아가고 아이 엄마와 얘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애를 안 키워봐서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무개념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잠시 뒤에 아이가 또 카페 안을 뛰어다니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카페 주인으로 보이던 여자분께 남친이 아이가 너무 시끄럽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알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남친이 화장실 간 사이에 아이 아빠와 엄마가 저에게 오더니 저기요 애가 좀 시끄럽게 했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가 맨날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애를 울리기까지 해서야 되겠어요? 아이 엄마가 참 고상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상한 말투는 뭐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목소리 톤이 높아지더라고요. 저에게 그 부부가 훈계를 하듯이 말을 하는 것을 끊고 저기요 애는 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당연히 주의를 주셔야죠. 그쪽 아저씨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가 시끄럽냐니요? 시끄러워서 다른 손님들 인상 찌푸리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 더 얘기하려는데 아이 아빠는 반말을 시작했습니다. 야 애가 시끄럽게 하면 뭘 얼마나 시끄럽다고 하길래 야 너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라고 했더니 아이 엄마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린 게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어른도 있는데 싸가지 없이 넌 말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손님도 별로 없어서 그냥 둔 건데 넌 나중에 애 안 낳을 거 같아? 너는 애 낳으면 카페 안 갈 거 같냐고? 라고 악을 썼습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손님이 별로 없으면 시끄럽게 해도 되는 건가요? 육아 스트레스를 왜 저에게 푸는 것인지 그리고 애 안 낳을 거 같냐는 무슨 논리인지 정말? 제가 무슨 말할 겨를도 안 주고 아이 아빠는 옆에서 진짜 한 대 치고 싶네 열받게 하네 어쩌네 하고 있고 엄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런 얘기였습니다. 남친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테이블 쪽으로 오니 그 아이 부모는 계속 궁시렁거리며 출구 쪽으로 가더군요. 남친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별거 아니라고 하고 제가 출구 쪽으로 가는 그 아이 부모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러니 노키지존이 생기는 거예요 했는데 아이 엄마가 야 너 인연이 보자보자 하니까 뭐 이런 일이다 했어? 니가 더무식해 이러면서 계속 욕을 했습니다. 남친이 일어서서 쫓아가려는데 제가 무슨 일 날까봐 남친을 잡아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아이 부모는 갈 때까지 아주 욕으로 랩을 하더군요. 보다 못해 주인으로 생각되는 여성분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시라고 그 아이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카페 주인에게도 누가 먼저 시끄러웠냐며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쌍년이라는 소리를 열 번은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으라고 하니 남친은 억지로 참고 있었어요. 그 가족이 문 앞까지 갔을 때 남친이 애 잘 키워라 했더니 아이 아빠가 뭐? 이것들이 진짜? 하더니 욕을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 한참 있다가 그 가족이 지나가는 것이 유리로 보였어요. 그 부부가 저희를 욕하고 있는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남친이랑 저는 끝까지 웃으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남친이 가족에게 웃으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잠시 뒤에 아이 아빠가 카페로 다시 들어오더군요. 저희 테이블로 와서 그렇게 시끄러웠냐? 이러길래 제가 어? 이렇게 대답했더니 이 년을 진짜 뭐 어쩌고 일하더군요. 그때 남친이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 아빠 가슴을 확 밀치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랬더니 갑자기 존댓말을 하더군요. 남친이 얼굴이 좀 작아서 그렇지 키도 엄청 크고 덩치도 꽤 크거든요. 일어나 보니 자기보다 거의 머리 하나가 큰 남친에게 기가 죽었는지 아이 아빠는 아이가 그러는 건데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공손한 말투로 그래서 좋게 말하면 조용히 시키면 되지 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 남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시키려고 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듣는 걸 어쩝니까? 조용히 시키도록 할게요. 정말 놀러와봤습니다. 자기보다 쎄보이는 남자가 이성을 잃은 듯 보이니 그렇게 꼬랑지 내리는 아이 아빠의 모습이 재밌기도 했고요. 아이 아빠의 말에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자분이 그래야지 뒤지기 싫으면 이러더군요. 아이 엄마는 들어와서 문 앞에 서서 보고 있다가 빨리 가자며 아이 아빠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나가는 그 부부 뒤에다 대고 이번에는 제가 애 잘 키워라 라고 했는데 그 부부는 말없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부가 지나가는 것이 유리로 보이길래 남친과 함께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이런 일부 벌레 같은 인간들 때문에 힘들게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눈치 보고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조카 데리고 식당에 가면 언니 부부가 조카에게 좀 안쓰러울 정도로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하는데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카페에서 만난 부부 같은 부모들이 늘어날수록 선량한 부모님들이 괜히 오해받고 힘들어질 것 같네요. 저도 나중에 엄마가 될 텐데 말이죠. 서로 조금씩만 배려하면 훈훈한 세상인데 말입니다.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심한 부부네요. 화끈하게 자라셨습니다. 그 정도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면 남친도 착하신 분 같은데 예쁜 인연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시댁 만나 결혼한 동생을 질투하던 언니에게 사이다를 날린 어느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이고 결혼한 지 2년 다 되어갑니다. 여러 가지 사연글을 많이 읽어봤지만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었다는 글은 많이 봤는데 혹시 친언니와 인연을 끊은 분은 안 계신가요? 저는 얼마 전까지 언니와 인연을 끊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신랑과 저는 8년간의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애 중일 때도 언니는 틈만 나면 결혼하면 남자가 달라지고 여자는 불행해지는 것이 결혼의 공식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언니가 결혼하고 저는 주말에 언니네 집에 자주 갔습니다. 조카도 보고 싶고 형부가 쉬는 날이 평일이라서 주말에 편하게 놀러 갈 수 있었어요. 조카가 아기였을 때는 제가 언니네 집안 일도 좀 해줄 겸 해서 갔던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니랑은 시시콜콜한 얘기도 서로 많이 하는 사이였습니다. 언니네 가서 남친 얘기도 하고 언니는 형부를 뒷담화하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제가 언니에게 남친이 생일 선물로 뭘 주더라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면 언니는 항상 결혼하면 안 그래 넌 결혼 전이라 잘 모를 거야 이런 식으로 꼭 초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한두 번이면 그런가? 하고 말 텐데 남친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러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고 말끝마다 나쁜 쪽으로 말을 하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언니에게 남친이랑 어머니랑 식사를 하는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언니는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 더 챙긴다? 결혼 전에는 너한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맛있는 반찬은 다 남편 앞에만 놓는 게 시어머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들 먹으라고 가져다 놓은 반찬 와이프에게 주기라도 하면 난리가 난다 결혼해보면 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때 남친이었던 신랑이 효자이긴 했어요. 누가 봐도 효자였고 저는 그게 별로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남편이 효자라서가 아니라 아내에게 대리후도를 강요해서 힘들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당시 신랑은 대리후도를 강요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도 참 잘했고 저도 그만큼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신랑이 그때 마마보이 같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고 가족끼리 놀러가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언니는 신랑의 그런 점을 가지고 효자 남편은 사람 미치게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시댁과 네가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네 편 들 것 같냐 막판에는 부모님하고 연 끊을 수 있을 것 같냐 시댁이랑은 어떻게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등등 이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넘어 저에게 악담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자인 언니가 하는 말이라서 그냥 듣고 넘기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랑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신랑은 결혼하고 저에게 대리후도를 시키거나 시부모님이 저를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언니는 시댁 문제로 형부와 자주 싸우고 풀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언니와 형부는 자주 싸우고 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연애할 때 제가 몇 번 화를 낸 적은 있었지만 크게 싸워서 헤어지네 만에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언니가 그 사실을 알고서 저에게 연애할 때 안 싸워도 결혼하면 자주 싸운다? 잘 안 싸우는 커플은 결혼하고 나서 엄청 크게 싸우고 이혼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한 번은 남친이 어떤 말을 해서 서운하다 했더니 언니는 결혼하고 나면 더 서운하게 할 것이다. 어쩔 수 없다. 결혼은 현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했던 말이 다 기억은 안 나지만 항상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아 정말 쓰다보니 짜증나네요. 언니의 결혼 생활을 보면 형부와 좀 싸우기는 하지만 또 풀고 아이 키우며 나름 나쁘지 않게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매번 저에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걱정해서 하는 소리겠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들어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남친 얘기를 했을 때 언니가 했던 말의 요지는 대부분 넌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른다. 남편과 시댁은 결혼 전이랑 완전 바뀐다. 넌 결혼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른 것인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언니가 그렇게 부정적이다 못해 악담에 가까운 말들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 넌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른다. 결혼은 현실이다. 무한반복이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저는 전혀 모르고 결혼했는데 저희 시부모님 생각보다 재산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시고 엄청 자상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신랑은 결혼 전보다 저희 집에 더 자라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와 통화도 자주 하시고 가끔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언니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저에게 1년 지나고 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또 3년 지나봐라 이러고요. 또 애나 봐라 이러고요. 얼마 전에 명절에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9시쯤 밥을 다 먹었더니 시어머니는 지난 명절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신랑을 쫓아내듯이 친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설거지는 하고 간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까불지 말고 그냥 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친정에 간 것이었어요. 친정에 갔는데 언니네도 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랑 시부모님이 친정에 가져다 드리라고 주신 선물을 부모님께 드렸어요. 시부모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 것을 보고 언니는 언짢은 표정이었습니다. 아침을 늦게 먹어서 점심은 안 먹고 전과 떡을 안주로 술을 먹으며 아빠의 무용담을 듣고 있는데 언니가 또 저에게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신랑도 듣고 있는데 말이에요. 결혼하면 남자는 달라진다. 신혼 때는 몰라도 몇 년만 지나봐라 분명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신랑이 뻘쭘해 하더라고요. 불쾌한 마음이 들어서 언니에게 그런 부정적인 말은 그만하자고 했는데 언니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화를 내더군요. 짜증났지만 저는 웃으면서 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 말이 맞아. 우리 신랑도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지긴 했어. 결혼 전보다 더 잘해주고 사랑받는다는 느낌 더 팍팍 들게 행동하긴 해. 라고 했더니 언니는 저희가 아직 아이가 없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3년만 지나보라고 하더군요. 짜증나서 있는데 신랑이 언니에게 아이 낳으면 아이랑 더 사랑하고 살겠죠. 라고 하길래 제가 언니에게 시어머니도 아이 낳으면 나 월급 받는 것만큼 돈 주신다고 집에서 편하게 애 키우고 있으라고 하셨어.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애 초기에 깨복는 커플보다 우리 시부모님은 더 닭살 커플이셔. 보고 자란 게 있어서 우리 신랑 평생 나한테 잘해줄 거야. 라고 했더니 신랑이 당연하지. 이랬습니다. 언니 표정이 가관이었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있는 표정. 그리고 화재를 돌려서 다른 얘기를 하다가 저녁에 집에 왔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저 아이 낳으면 돈 준다고 한 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일 그만둬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돈 충분히 주시겠다는 말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일은 계속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뒤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언니가 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기도 했는데 지나면서 겪어보니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들이라서 그만 듣고 싶었습니다. 언니의 결혼관이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언니도 충분히 알면서 계속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꼭 저희 결혼생활에 언니가 질투가 나서 하는 악담같이 들려서 제가 언니에게 한 방 먹여준 것이에요. 설날 이후에 언니와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는데 앞으로 지켜봐야죠. 또 악담하면 저는 언니에게 시부모님 자랑, 신랑 자랑을 마구 하려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는 동생이 시집 잘 간 것이 배가 아픈가 봅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동생이 잘 되면 축하를 해야지 왜 질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